약 270만 원어치 고기를 노쇼당했습니다. 지난 22일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정육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주 금요일에 매장으로 전화가 왔다며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군부대에서 먹으려 하는데 대용량으로 구매를 원한다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이 군부대 상사라며 다음 날 삼겹살 40kg과 목살 10kg, 한우 등심 10kg 등 약 270만 원어치를 주문한 이 사람. A씨는 마침 다음 날 한 달에 한 번 쉬는 일요일이라 주문을 받은 토요일에 고기를 구해서 주문 수량대로 전부 작업을 했다며 포장까지 마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찾으러 온다고 한 22일 오후 5시. A씨는 픽업 시간이 됐는데도 사람이 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상사가 아직 오지 않아서 그렇다. 들어오면 바로 출발하겠다길래 1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6시가 돼 전화했지만 전부 받지 않았고 현재 문자와 전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며 혹시나 싶어 카톡을 확인하니 차단당한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평생을 단골 장사해온 엄마라 초기에 먼저 계약금을 받아 둘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며 오랜만에 대량 주문이라 손으로 일일이 칼집까지 넣어가며 반나절을 작업했지만 결국 노쇼 장난질에 당해버렸다. 이미 작업해놓은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노쇼 피해를 주장한 이 글은 260만 명이 조회하는 등 화제가 됐고 고기를 어떻게 구매해야 되냐며 돕겠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만인 어제 다시 글을 올린 A씨는 전부 품절이다, 열심히 살겠다며 거짓 주문을 받았던 고기가 모두 품절된 사진을 올렸습니다. A씨는 나중에 삼겹살 이벤트 열겠다, 정말 감사한다고 거듭 인사했습니다. A씨는 거짓 주문을 하고 노쇼한 주문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